수원 인계동의 이 분화가의 2층의 순빌소리 학생들과 함께 같이 고원을 잘게 해주세요 간식을 왜 추는다 선생님이 너무 기도합니다 여기까지와서 정말 고마워요 많이 보고 싶었죠 할머니, 할아버지 고마워요 엄마, 아빠, 오빠, 맛있게 먹으려구요 행복하게 주먹을 해주세요 맛있게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방찬도 얼굴로 먹게 해주세요 애들님이 너무너무 기도합니다 뿔티슈가 없네 진영이 입에 넣었잖아 이거 나도 이제 초콘을 넣어봤는데 붉티슈였어 너무 웃겨 뜨거워? 안 뜨거워? 차가워 귀가 어딨는데 보악준다 이게 뭐야? 영계야? 이게 뭐야? 이게 깍새우랑 여기 나왔는데? 어떡해 사진 한 방 찍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이거 잘 못 먹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물이 너무 차가워서 맛있어 새우 새우 회 음 음 음 음 음 음 맛이 특별하다 야 음 입에 살짝 눕는다 새우 새우 와사비 오우시 깜짝이야 딱새우 딱새우 딱 빠지네 딱 빠지네 딱 빠지네 음 맛이 어떻습니까? 음 맛있어 맛이 어떻습니까? 맛있어 아하 진영이 준아 맛이 어떻습니까? 맛있다 진영이는 맛이 어떻습니까? 맛있어 물렁물렁하죠 뭐 아하 아하 새우 새우 나는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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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네? 어떻게 먹어요? 네? 네 설명 설명해 드릴게요 네 설명 설명 들어갑니다 맛있다 딱새우 이게 울릉도에서 오는 겁니까? 네 어허 응 너랑 그릇마 그냥 황먹 응 맛있음 먹었어 잘했어 살이 나요? 엄마 왜이렇게 살이 나요? 아 대박? 응 아 아니 옷 다닌다 강기네 옷 다닌다 네 넌 네 개네 응 잘 잘려봐 애들 잘 먹을수도록 미워 매워지 어 참 참 이거 매운거야 완벽히 했다 우리 진하고 오징어 어징어 으 으 으